한글자막 by 박진희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심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와 문체위에서 통과되었던 법안 감염병관리법하고 일명 최숙현법, 국민체육진흥법 감염병관리법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 법안이 오늘 안건심사의 대상으로 상정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7월 31일 오전 11시경부터 오늘 법사위 의사일정에 대해서 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제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백혜련 간사는 오전 11시 10분에 이렇게 감염병관련법 처리했고 문체위에서 최숙현 선수 문제와 관련한 합의로 체육진흥법 통과했다. 그러하니 부동산 관련 공수처 관련 16개 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그 다음에 감염병관리법 이 두 건에 대해서도 같이 의사일정에 넣자 하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저는 백혜련 간사에게 먼저 우리 당이 제안한 법사위 소위 구성에 대해서 아직 민주당에서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하니 소위 구성권에 대해서 답을 주고 또 오늘 8월 3일 이 법안들이 상정이 되면 7월 29일처럼 또 독단적으로 날치기 처리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 의사일정협의에 들어가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연락이 없다가 드디어 소위 구성에 대해서는 답이 왔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은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소위 구성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구성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백혜련 간사가 법사위 예결산 소위는 미래통합당에 줄 수 없다 절대 줄 수 없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법들에 대해서 날치기 표결 처리를 할 거냐 에 대한 답은 끝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숙현법과 코로나 관련 감염병관리법은 오늘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 두 법에 대해서는 설마 표결 처리하겠냐라는 생각에 오늘 의사일정 안건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때가 이게 백혜련 간사가 저한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제가 답을 주니 백혜련 간사가 일단 타상임위에서 일결된 법안과 두 개의 숙려기관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 즉 최숙현법과 감염병관리법입니다. 이 두 개의 법안 동의하셨으니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게 지난 금요일 7월 31일 4시 5분입니다. 이렇게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 협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윤호종 법사위원장은 독단적으로 이런 조치를 4시 지난 시간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날 3시 11분에 윤호종 위원장이 법사위 수석전문의와 행정실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다른 거 다 빼고 16개 법안 국토의 운영이 행하니 이 의사일정 이것만 의사일정 상정하고 각 의원실에 통보하라고 보낸 겁니다. 여기에 윤호종 위원장은 지금 시급하다고 하면서 오늘 표결 처리를 하는 감염병관리법과 최숙현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하일부 언론에서 지금 저희들이 마치 최숙현법을 반대한다는 그렇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오후 3시 11분에 위원장이 그 두 법을 빼고 상정 지시를 했는데 오히려 4시 5분에 제가 그 두 가지 법 감염병관리법과 최숙현법에 대해서 상정하자고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통합당 간사로서 그런데 일부 매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법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오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최숙현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거의 첫 질의를 하면서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법대로 하면 민간기구인 센터에서 성폭행, 뇌물, 횡령, 배임 이 형사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 내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저희가 문체부 장관한테 이 법안 심사 지금 대체 토론이 있으니 실무진에게 지시하여서 이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만들어서 즉 공적기구로 만들어서 이 기구가 지금 이 최숙현법에 담겨있는 이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마련해봐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요 체육인 윤리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라고 하는 기능 전체를 장관 소속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겠다 라고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지난 전에 법사위에서 이런 전례들이 간헐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전문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긴밀하게 협의만 잘하면 오늘 심사하는 동안에 대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장관은 제가 제안한 걸 이행도 하지 않고 그걸 묵살한 채 저희 의원들이 이 법이 제대로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한번 법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이 다시는 최숙형과 같은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 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죠. 즉 치열한 토론을 했죠. 그러면 이 토론한 내용들이 제가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번외로 검토를 해서 대안이 만들어진다 아니면 어렵다 라고 답을 줘야 할 것이고 또 의원들이 우리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또 실효성이 없다는 또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오히려 수정하지 말고 문체위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이런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검토하고 연구한 걸 토대로 많은 대체 토론을 했죠.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러한 상황 같으면 바로 소위를 소유에 해부해서 이러한 논의들을 신속하게 끝내고 법안을 발효시킬 수 있는 체제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소위 구성에 대한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문자로 물으니 그제서야 예결 소위는 절대 못해준다. 이래가지고 소위가 안된대 소위가 없어서 못 넘긴다. 이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급기야 국민체육진흥법을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단독으로 조금 전에. 7월 29일 또 그 외에 국토위 기재위에서 민주당 측에서 주장한 게 뭡니까 저희들 비난할 때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저희들 오늘 대체토론 열심히 했습니다. 이래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무시하고 묵살한 채 표결로 강행했습니다. 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면서 흠결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완결성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험법률 심판 결정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는 민주당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사 간에 최숙현법을 상정하자는 논의를 하는 동안에 윤호중 위원장은 그 두 벌을 빼고 오늘 의사일정을 확정적으로 지시하고 통보했습니다. 과연 저희 당이 최숙현법을 반대한 겁니까 저희들이 최숙현법을 반대했다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지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과 윤호중 위원장은 표결 중독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완성도 법의 완성도를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시의성도 중요하지만 완성도와 또 이 법의 충돌 그리고 이 법의 체계작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완성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계속 법사위가 이렇게 뭐 몇 번 토론 가고 표결 토론 가고 표결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우리 법사위가 해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법사위가 표결하는 이런 것들은 지향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채수권법 소위 말하는 채수권법 이 법안만큼은 정말 이소위로 가야 되는 법안이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술서 요구권 이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들어왔고 그 제안에 또 반영이 됐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진술 요구권을 없이 이게 과연 뭐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들겠느냐는 무용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라든지 법무부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에 따라서 과연 문체위 원안이 좋은 건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좋은 건지 결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윤호중 위원장이 조금만 더 기질을 발휘했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다시 이 문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에 공문을 보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유권에 새겨달라 해서 내일 오전에 오면 우리 의원들이 이거 정리해서 굳이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해서 오늘 또 표결을 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후에 있을 부동산법이라든지 또 종부세법이라든지 전부 표결하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결 중독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법사위가 운영이 되고 법사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표결은요 본회의장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우리 법사위가 계속적으로 표결로 일관된다 그러면 우리 법사위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 법사위의 법안 심의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무조건 대체토론과 찬반토론을 뭉뚱거려가지고 토론 주고 그냥 표결 처리하러 가는 이런 비민주적 법사위 독선 이거 앞으로 자제해주고 아니요 앞으로 하면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호중 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